오, 진짜요? 진짜 그러나. 어? 이제 조금씩 갑자기. 원희 형을 좋아하시는 분이? 네. 한번 오시라고 그러세요, 지금. 오시라고 그러세요? 네. 어? 그분이 나이가 그분은 어떤, 어떻게. 나이가 마운드리라고도 하는 거야. 어? 저랑 동갑. 좋네. 잘 맞네. 아니, 원희 지금 안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원희 일단. 거기 있었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오, 좀 괜찮은데요? 81년생. 81년생? 81년생? 81년생. 42년. 신이랑 동갑이네. 소띠가? 가만있어. 닭띠요, 닭띠. 아니. 어? 소띠면 아닌데. 가만있어, 그냥. 아니. 나이 조금 속이는 거는 병이. 나이 속이는 건가? 대박이다. 와, 이장님 너무 매력있다. 나이 속였나 보다. 갑자기 소띠라고 해서. 닭띠인데. 아니, 맞나 보고. 맞나 보고. 맞나 보고. 73인데. 아니, 그게 74년. 74년. 아니, 그게 74년. 74년. 74예요? 너무 많이 잘하잖아요. 마운트. 아까는 81이라더니 갑자기 74로 올라오고. 아까는 81이라더니 갑자기 74로 올라오고.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 맞나 보고. 맞나 보고. 어떻게. 손 뜨라고요? 나이 속이는 거 완전 계셨대. 73인데. 빨리 장기 가. 장기 가면 나한테 수증가 보내야. 내가 10만 원 부족해. 지금. 오늘 이 집은 마ăn mill Não. 가면 한번. 시간날때. 안 되고 뭐할 때 이렇게 하면. 우리 집도 두개나 있으니까. 따뜻하다 따뜻해. もうほ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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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もうほら.